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설드입니다. 한동안 펠리세이드의 광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도 흐름에 타서 그 광풍속에 빠져봤는데 그 광풍이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히 펠리세이드의 실시간 견적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펠리세이드의 실시간 견적을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펠리세이드를 사는게 좀 더 현명하게 구매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펠리세이드의 견적을 차분히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민은 이륜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륜을 집어 넣을 것인가 이게 첫번째 고민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이 사륜구동을 넣으려면 일반적인 사륜구동보다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사륜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험로주행모드 또 경사로 저속주행장치까지 들어가 있어서 231만원이나 하는데요. 사륜을 넣으면 장점은 주행성능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 상시사륜. 4바퀴가 굴러가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옵션을 포기하고 사륜을 넣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륜을 안 넣고 다른 옵션을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일 좋은건 풀옵션인데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독자님이 차량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펠리세이드 실시간 리뷰를 찍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4륜구동을 한번 타봤습니다. 디젤 2.2 그리고 대리점에서 2륜구동을 타봤는데요. 시내주행에서는 좀 느끼기 힘들지만 고속주행에서 약간 차이 나는거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의 동영상을 보고 여러가지 종합해봤을 때 펠리세이드는 산타페이의 프레임을 늘려서 쓴거기 때문에 이 4륜구동은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패밀리세단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많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4륜구동은 가격은 비싸더라도 집어넣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두번째 고민은 바로 디젤 2.2를 사느냐? 아니면 가솔린 V6 3.8을 사느냐? 이 문제에 일단은 또 봉착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승차감하고 주행성능 가솔린 모델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솔린 모델을 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주행영상을 보면은 가솔린이 좋은거는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애시당초 펠리세이드는 북미시장을 노려서 만든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북미시장에서는 3.8 모델만 판매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의 모든 세팅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으로 만들어졌고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그리고 일단 가격은 디젤이 147만원이 비쌉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사면 대략 한 5년 이상은 타지 않습니까? 최소? 그러면은 자동차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디젤이 연간 자동차세가 57만원 정도 나오구요. 대략. 그리고 가솔린이 대략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5년 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원 정도 디젤이 세이브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디젤이 가솔린보다 147만원엔 비싼게 세이브가 되고 50만원이 무려 이득이죠. 그런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행성능은 가솔린이 낮지만 자동차세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비 토탈적인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2.2 디젤이 조금 저같은 경우에는 기울더라구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2.2 디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2 디젤하고 3.8 가솔린을 한번 단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이 202마력 45토크구요. 가솔린이 295마력 36.2토크 그렇기 때문에 출력면에서는 뭐 가솔린이 확실히 한수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변속기는 동일하게 자동팔단이 들어가구요. 연비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4륜구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휠은 18인치 기준이고 그래서 도심연비가 10.9 고속이 13 그래서 복합이 11.8이 나오구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7.9 그리고 고속이 10.6 그리고 복합이 9.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차이는 확실히 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는 이제 디젤이 2.2가 57만원이 나오구요. 연간 그리고 가솔린이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재원을 좀 비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2.2 디젤하고 3.8 가솔린을 한번 단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이 202마력 45토크구요. 가솔린이 295마력 36.2토크. 그렇기 때문에 출력면에서는 뭐 가솔린이 확실히 한수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변속기는 동일하게 자동 8단이 들어가구요. 연비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4륜구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휠은 18인치 기준이고. 그래서 도심연비가 10.9 고속이 13 그래서 복합이 11.8이 나오구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7.9 그리고 고속이 10.6 그리고 복합이 9.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차이는 확실히 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는 이제 디젤이 2.2가 57만원이 나오구요. 연간 그리고 가솔린이 100만원이 나옵니다. 요렇게 이제 대략적인 재원을 좀 비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의 선택은 2.2 디젤 4륜구동입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펠리스데드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2륜구동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륜구동을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차분해지니까 생각이 바뀌네요. 네. 일단은 기본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8인승 인데요. 3,622만원 요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옵션들은 괜찮은데 좀 약간 아쉽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2 디젤 엔진 들어가있구요. 8단 자동 변속기 ISG 시스템 통합 주행 모드 그래서 뭐 스포츠, 에코, 컴포트 뭐 이런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렉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있구요. RMDPS죠. 그리고 이제 능동안전기술 최신운전 안전사양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방 추돌방지 보조 전방 추돌 경고 차로이탈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진동 경고 스테어링 휠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사양은 괜찮구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구 에어백 시스템이 들어가있고 그리고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는 기본으로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LED 주관주행등 그리고 LED 포지셔닝 램프 또 아웃사이더 미러도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있구요. 또 열선 전동접위 전동조절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앞면 일렬도어에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이제 싱글 트윈틴 머플러하고 18인치 알로휠 타이어가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이제 LED 리어 콤비램프 LED 턴시그널 프런트 리어에 들어가있구요. 리어 스포일러 LED 보조 제동등도 들어가있습니다. 루프렉도 당연히 들어가있습니다. 웬만한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내장같은 경우는 ECM 룸밀러 LED 룸램프 그리고 전자식 변속 버튼 이번에 새롭게 들어갈거죠. 앞으로 이제 지금 나와있는 소나타이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모든 중형차 이상의 차량에는 이 전자식 변속 버튼이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같은 경우는 3.5인치 모노 LCD가 들어가있구요. 편의장비같은 경우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있구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또 3존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있구요. 운전석 자동 쾌적 시스템 또 공기청정 모드하고 클러스터 인원 라이저가 들어가있음으로써 실내를 좀 더 청정하게 만들어주구요. 그리고 열선 핸들하고 USB 충전기가 1열에 2개 2열에 2개 3열에 2개 역시나 이제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런 부분 신경썼습니다. 그리고 파워 아울렛도 동일하게 1열 2열 3열에 각 하나씩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방 모니터 들어가있구요. 또 확산형 루프 에어벤트라고 해서 이 천장에 에어벤트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구요. 그리고 이제 원격 시동되고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있구요. 운전석 파워 시트 8A 전동식 러버 서포트 이외에 앞좌석 열선 시트 2열도 열선 시트 그리고 앞좌석이 기본으로 통풍 들어가있구요. 2열에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앤 폴딩이 되구요. 또 8인승 같은 경우에는 1열에 2인승 2열에 3인승 3열에 3인승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석에 취침 모드 또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본 옵션을 설명해드렸구요. 선택 옵션 같은 경우에는 H트랙 컴너 주행 모드 경사로 조속 주행장치 이렇게 231만원이 있구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 88만원 그래서 앞좌석과 뒷좌석에 이렇게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있는데 앞좌석에는 오픈이 되지만 뒷좌석은 그냥 글라스 루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패키지 98만원 요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하이패스 후석 대화 모드가 들어가있구요. 여기 보시면 현대 스마트센스 1 반절 주행 기능이 83만원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은 두번째인데요. 두번째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들어가있구요. 차로유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요런게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이제 현대 스마트센스 2 요거는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데 93만원입니다.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은 현대 스마트센스 1 하고 모든게 동일한데요. 요기 보시면 이제 제가 형광편 표시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하고 곡선로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요것들을 추가로 구현할 수 있는 들어가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대 스마트센스 2 로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를 사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넣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같은 경우에는 128만원인데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은 네 스타일 보이시죠? 그래서 풀 LED 헤드램프 하고요. 20인치 알로우 휠 미시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차가 펠리세이드인데 LED 헤드램프가 안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 18인치 알로우 휠 좀 작아 보입니다. 20인치가 들어가줘야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아 보이기 때문에 요건 웬만하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비니언스는 79만원인데요.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동치 트렁크죠. 전동치 트렁크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가 2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옵션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또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2부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 운 좋게 구독자님이 차량을 빌려주셔가지고 또 펠리세이드 2.2 디제 풀옵션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약하나 폭포스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이다.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